Hello, this is Minari Bear. I hope you enjoy this video. 우리 밥 한번 사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. 하나, 둘, 셋! 유나가 먼저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. 내가요? 네! 밥 사줄까? 유나야. So sweet! 나연 언니! 진짜 예쁘시네요. 밥 한번 사주세요. 제가 양식집. 양식 좋아해요? 양식집 모르겠네요. 나 유나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? 유나야, 내가 밥 말해도 되나? 완전 완전 오브컷. 밥 사줄게. 좋아요. 오빠, 좋아요.